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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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A B S D 왜 공격 모션이 3개나 있지? 막는 것도 3개인데? 야 이거..잠깐만 안 좋은 느낌이 든다 야 뭐해 저거 검 왜 이렇게 길어? 모르면 죽어야지? 게임 아니야? 잠깐만 그래 모르면 죽어야지 아 배초리 낚싯대인데? 아 때리지 마세요 아야야야 어 한방이네 버즈업체 티뱅잉 안되나? 아 왜 티뱅잉이 안되 어 튕니다 아 어으 뭐 뭐 뭐 뭐 으악 아악 못자라는거야 야 저거는 먼저 때려야되나? 뭐니 자 자슥댁 앗 또 나왔다 저 밭사람 왜 저렇게 폼 재고 있어 아야 흐어 나 이제 체력없다 아이 저놈 저거 야 일로와나 머리 쓱 아니 저장도 안되는거 봐 아닌가 저장된건가 안되는거 같은데 톡 아야야 표초리맞아 아이 저놈 저거 일로와나 머리맞아 이 녀석들 컨트롤에 혹시 푸션키 같은거 있으려나 탱 허접 탱 탱 이거 진짜 3키로인데 뭐야 한 대 맞으면 그 뒤에 것도 다 맞아야돼 어 체력이다 포션이다 포션 뭐 때려보시는가 뭐 때려보시는가 아니 막았잖아요 가드댐 있는거야 아니면은 못맞은거야 키보드 컨트롤 여기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저거랑 아 구르기가 있어요 구르기가 있네 구르기가 있네 구르기 근데 개 쓸모없는데 그냥 뒤로 구르고 끝인데 톡 녀석 얍 얍 야잇 맞았어 저거 겁나 도망가는거 왜 개알밉지 쑤쑣 쑤쑤 근데 얘는 왜 이러고 다니는거야 아 쎄네 나왔다 아 왜케 쎄요 아 이거 때리다가 안될거 같으면 뒤로 굴러야겠다 근데 구르기가 F에다가 뒷방향키까지 입력해야 돼가지고 아 너무 어려워 키 하나로 빠질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아 저거 얄밉다 머리 쪼개고 싶다 이것도 뒤로 굴러서였나 아 젠장 키보드 조작이 불편한건가 앞구르기도 됐으면 좋겠다 팅 너 일루와 인마 아니 소 타이밍 잡기 어렵다 톡 톡 톡 아이야 한 대 맞았어 너 일루와 인마 너 이번에 안 놓친다 아이야 하하하하하 세밀네요 근데 세이브 포인트 너브 뒤에 있는거 아니에요 극협인데 에빅 같이 다시 후슈욱 후슈욱 땡큐 오버플레잉 와 깼다 안녕 수고 와 이김